세븐틴 멤버에서 승관은 나는 카메라에 너의 진짜 너의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어 뭐 뭔 소리야? 내가 이.. 너가 평소에 이렇게 밝지만 어두운 면이 있잖아 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둡게 갑자기 하는데 어두울 필요는 없잖아 조용히 해 이래야 되겠냐? 웃긴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승관 씨 한 시 16분이거든요. 생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의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지금 방송 전혀 지금 카메라를 의식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지금 계속 싸워요. 스물여섯, 스물여섯 살인데 얘기하다가 전혀 싸울 포인트가 아닌데 싸워. 우린 그런 적은 몰라. 그런 적은? 내가 이상한 거야? 승관이 진짜 많이 싸워요. 제가 좀 트러블 메이커 해. 아 진짜. 우리 이제 공연장에 갈 준비해야 돼. 응 나도 다 했어. 안 돼? 너만 하면 돼 승관이. 나도 했어. 말을 참 기분 좋게 안 했어. 승관이 그래서 네가 싸우는 거야. 목소리 톤을 바꿔야 돼.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게 있나?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거 고치면 돼 승관이. 좋게 좋게 갔으면 좋겠어. 뭐 10년이 되던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 생각은 안 돼요? 정말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 생각은 안 돼요? 그니까 고치면 돼. 그니까 고치면 되는 거야. 너만 고치면 틀어질 일이 없어. 킥복싱을 배울까? 너무 고치면 돼. 한순아 우리 마지막 장면이 봐. 같이 해볼까. 마지막 장면이 봐. 마지막 장면이 봐. 마지막 장면이 봐. 오 예스.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커피는 마셨던 거 같아요. 순관아 오늘은 디카페인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아 먹일 거냐 이런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나를 좀 각성시켜야겠다 하면 그냥 아아로 먹겠다고 하고 항상 아침 루틴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저 번째로 세 번째? 영양제야, 물건기야. 약 첫 번째지? 두 번째. 영양제도 항상 꼭 챙겨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그리고 이제 수소, 아르기닌도 콜라겐도 챙겨 먹고 올리브오일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어요. 제 거 사는 김에 멤버들 것도 하나 사고 우찌됐든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저희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냥 챙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미쳤다고 초코 케이크를 먹어서 몸이 별로예요. 하체를 해줘야 내장 지방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스쿼트. 무릎이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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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거 홍하십 분은 무슨 상관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되죠. 어렵죠? 아주 쉽지 않아요. 평소에 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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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기다릴 걸 찾아가야 돼 가야 할 내년대 눈물 꺼여 좀 주려줘 울고 싶지 않아 미술곡도 가도 차 세상살이 가도 차 가도 차 가도 차 예전부터 해외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되게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그래서 진짜 기다려주신 캐럿 분들한테만큼은 실망은 시켜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예! 바로! 롱탄노시! 예! 예! 렛츠 렛츠 렛렛렛렛렛 쎄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아 미처 영어 공부를 못 했던 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고 갈 걸 했던 그 생각도 있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랫렛렛이로 와아 가끔은 저도 되게 혼자서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되게 갑자기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어떤 이유가 뚜렷히 있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능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차에 딱 타면 현타 온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감소성이 궁금하다는 거 모르겠어 저는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하기가 참 오히려 그런 때가 오면은 그냥 더워요. 그냥 저를 많이 지쳤으니까 이런 기분도 들고 하겠지 하고 그냥 그냥 우울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오히려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이렇게 조금 리프레쉬 되는 것 같아요. 오호야 하늘 이쁜거 봐. 틀렸어. 우와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감성 보수? 너무 좋다. 우와. 오 예쁘다. 와우. 서서히 해저 가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공활해가지고. 저는 자연을 보면서 가끔 생각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힐링하고. 하늘 이런 거 보면서. 그 혼자 있을 때 사실 저 미국에 있을 때 몰래 몰래 혼자 산책 많이 나갔거든요. 홀푸드 마켓도 갔다 오고 어젠가? 달라스. 달라스에서도 혼자 나갔다가 딱 횡단보도 딱 건너는데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MOSI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나 여기서 멤버들한테 서운해가지고 얘 진짜 울러보겠어. 안 해 준다 하죠 사실 원래 앵콜멘트 하고 원래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와주거든요? 큰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생일날에 콘서트를 하는 멤버들한테 잘 숨기고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노래도 안 나오고 갑자기 그러고 갑자기 오케이 히트 레츠고! 이러고 앵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레츠 안 하네 언제 하는 거지? 야 그러고 안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나아 외모는 빨리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그래 동안 아니야 성형 진실은 케놈 분들이 정해주세요 오늘 눈물 나와요 우리의 날이니까 사진 하나 찍을까? 직접 감동이 덕분에 역시 멤버들 진짜 비타민 다 뺏어갈 뻔했어요 진짜 안 줬어요 진짜 저희 팀을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직접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랑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다잡았던 공연이었어서 진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 덕분에 멤버들이랑 정말 추억도 많이 쌓았고 다시 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저희가 이유가 지인이 확신 없었습니다 이제 생년이 폭우로 이게 너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